직접 강제는요 단일 쟁점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강제는 나중에 보면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대집행등에 의해서 목적 달성에 관하면 직접 강제는 안된다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사례에 나왔을 때 직접 강제는 행정청이 직접 폐쇄 조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직접 강제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폐쇄 이런 것들 간판 제거 이런 것들이 직접 강제입니다. 직접 강제는 의무불행을 전제하고 그리고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 최후 보충성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집행이 되는 걸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대집행이란 이행강제금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직접 강제는 안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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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